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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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가 박정현, 지민이 기억 안 하면 가자, 좀 먹어야 돼 이제 공감처럼 왠지로서 먹어야 돼 거기에 이름을 좀 찍고 아유 찍다가 하는 거 아니야? 아유, 그냥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생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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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제받아 네네 쌀맞았어 쌀맞았어 쌀맞았으니까 안 던져나 어떡해 왜 던져나 몰라 이니콘 안에 왜 던졌나 몰라 내꺼는 그냥 낙서장인데 어떡해 아니요 크게 해줘 우리사람 택기는 아 일을 안